정부 주거대책 발표에 이재민들 누군 되고 누군 안되나 어젯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포항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의 불안과 불만 등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국민이 불가학력에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감당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는 건 의무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도체육관에서 무려 7개월을 최소한의 사적 공간도 없이 생활했었죠. 이번엔 7일이 되기 전 단열재를 깔고 방역하고 온풍기와 실내용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이 기사를 전하는 중앙일보 세월호 침몰 겨우 2주 후 사설에서 세월호 침몰이 비통하다고 서민 경제까지 좌초시킬 수 없지 않겠냐며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재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설을 통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단식과 집회에 대해 왜 우리는 갈등을 길거리에서 풀어야 하냐고 물었었죠. 보수 매체와 종편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농성과 특별법과 특조회를 어떻게 달았는지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은 꼼꼼히 검색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과거 보수 매체가 세월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도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원순 생각이었습니다. 기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임영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아주 작지만 재밌는 제보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부터 제가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아서 브이핑에서 얘기할 정도인데 산업은행 한티 지점에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출신인 모 씨가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임영박 정부 시절에요? 2010년, 2011년 그 기간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면 임영박 대통령이 지어가는 테니스장으로 가서 그분의 테니스 상대를 해주었다. 은행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테니스 매주 수요일마다 게임을 치르는 게 아무 근거가 없어서 다들 이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니까 쉬쉬했었는데 생각해보시면 그때가 그리고 나서 2011년 하반기는 동옥동 지점으로 그분이 옮겼고 계속 상대를 했다고 그런데 당시 산업은행장이 누구냐 실세라고 하던 강만수 씨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뇌물적으로 산현형을 선고받고 아마도 이제 전화해가지고 산업은행 장한테 테니스 선수 좀 보내 그런 근무를 빼서 테니스를 상대하게 한 게 아니겠는가 이게 뭐 사대강이나 자원의 교육을 비하자면 아주 작은 사건이긴 한데 임영박 대통령 시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 제가 간단하게 제보를 소개합니다.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주 수요일마다 비었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귀에 들어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 일정이 없었다라고 하던데 임영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다들 사사로운 업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네요. 아마 개인적으로 휴일날 하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수요일날 이렇게 테니스 상대를 산업은행에 근무하던 한티 지점에 근무하던 그리고 도곡 지점으로 가신 분과 상대하였다라고 기간도 특정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선수가 누군지도 알려주셨는데 한참 뒤지만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모하에 가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가 보도됐는데요.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참사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술이 이뤄졌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실정자가 270명이 넘었습니다.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한창이었는데 특검이 이렇게 본 근거는 김영재 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과 부인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남은 위치 정보였습니다. 김 원장은 4월 18일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청와대로 이동했다라고 특검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가 간만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사실 시사인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날짜가 특정됐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유도 등장한 거죠. 처음으로. 그런데 저는 이것도 추정치라고 보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사회로 사고 후 이틀 만에 성형 시술을 한 것으로 당시 특검을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로 카드 내역도 남아있고 당시 김 원장이 청와대 관계자 만나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틀 뒤에는 부인이 청와대 방문을 했고 등등 그러니까 시술을 한 다음에 사후 관리차 부부가 왔다. 이런 정화로 봐. 그리고 나서 시술의 흔적이 그 이후부터 나타났으니 그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18일이지 딱 18일로 특정할 수는 없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사고 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4월 16일 날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올림머리 하는 자매들. 올림머리 하는 자매들이 별일 없으면 항상 자동으로 오는데 무슨 외부 일정이 있다든가 혹은 시술이 있을 때만 오지 말라고 사전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전날 받았다라는 거죠. 정성주 정매주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 당일 하루 전날 16일은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뭔가 있었던 거예요. 외부 일정이 있거나 시술을 했거나. 그런데 그날 특별히 다른 외부 일정이냐 보면 기록이 없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 9일 동안 일정이 세월호 관련해서 갔던 일정 두 번 빼고는 두 번인가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9일 동안 4건입니다. 9일 동안 4건인데 그중에 두 건은 세월호 일정이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서 생긴 일정이지. 그러니까 9일간 두 개거든요. 9일간 두 개. 하루에 하나도 아니에요. 일정 전체가 거의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라 하면 세월호 사고 당일부터 9일간. 그런데 그 전 하루 전날 오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최소한 이틀 후에는 시술의 정황으로 보이는 일이 있었다. 저는 세월호 당일도 과연 청와대 내에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또 특수활동기 관련돼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된 비용 문제 다섯 가지 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연결해서 만약에 세월호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시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세월호 대책을 늦어졌고. 그리고 그 돈은 특활비로 썼다. 이런 건 완전 완성되는 거죠. 완성.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뉴스고. 단순히 시술을 했네. 대통령이 시술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가적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는가. 이 얘기는 저는 반드시 다 밝혀서 오래 걸려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국정원 특수활동기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JTBC가 관련된 정황들을 또 보도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전영직 국정원장끼리 인수인계하듯이 상납 사실을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인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잘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라고 국정원 특할비 상납에 대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병호 전 원장은 그렇다라면서 특할비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정원장들이 영역장실질심사고 검찰 수사에서 일정 정도 거짓말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대통령 요청을 바꿔서 그래서 알게 됐고 줬다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다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수는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서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혜영 의원의 반박이 나오자 그 부분은 내 기억의 사고일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라는 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쿠라 논쟁으로 번지는 건 잘못됐다라는 식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의외로 홍 대표의 발목을 크게 잡을 수도 있겠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몇 번 해명이 변했는데 가장 최신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정도 빼서 정치적 성격의 돈을 써왔다. 예를 들면 누구 만났는데 여야 인사들 만나는데 썼다든가 그런 의미겠죠. 쏘았는데 이제 판공비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판공비가 나오면서 그 월급들이 그만큼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에다 줬다. 이게 최신의 해명이에요. 가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불완전한 게 그러면 첫 달만 그랬어야죠. 계속해서 월급에서 쓰려고 빼둔 돈이 있었는데 그 목적으로 판공비가 다음 달도 나오네? 계속 또 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명도 첫 달만 그랬어야 하고 나머지 살들은 판공비가 계속 나오니까 월급에 따로 뗄 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해명도 불완전해요. 저는 이해명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깍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지금 4천만 원 정도 매달러 나오는데 여기저기 줬다는 걸 합쳐도 천만 원 이상 비거든요. 네. 원혜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석합원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바가 없다라는 건데요.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명이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될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불완전해서 홍 대표 감역을 의외로. 이게 처음 불거진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 토론 때 김진태 의원이 갑자기 그거 운영비 그때는 판공비라고 했죠. 운영비 빼서 집에 준 거 아니냐. 뭘 알고 있었는지.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때 나온 해명이 이제 점점 계속 발목을 밟고 있는. 성한종 리스트 때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 때 돈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혹시 성한종 때 돈 받아가지고 대선 출마하면서 기타금 낸 거 아니냐. 돈 어떻게 마련했냐 기타금. 기타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얘기하다가 혹시 그때 이 특활비 판공비라고 불렀죠. 특활비 일부 빼가지고 그거 모아서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다가 그때 해명이 한 번 등장했는데 그때는 이제 불현듯 당해서 그 해명이 부실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에 가르쳐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특활비 사태로 인해서 다시 이게 불거진 거죠. 이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자 다음 주순이요. 오늘은 순서가 두 게스트가 연휴 2부에 준비되어 있어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8년 BBK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찾고도 덮었다라는 의혹은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인 특검 수사 기록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소위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내년 2월 21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부터 대략 3개월 남은 거죠. 대략이 아니라 딱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이내에 기소회보가 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에 검찰에 수사 의뢰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로 유출 사건이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대선 때 일인데 이거는 5년이니까요. 여기 이제 김태호 대결전략기획비서관 김성은 안보수 그리고 김무성의 연도서는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고요. 제목 2, 3개 그냥 제목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동관 전 홍보수석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눈에 띄는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요.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냐라는 강한 반발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6개월 동안 이미 적폐가 산처럼 쌓였다? 그럼 뭐. 물론 자신들의 적폐라고 했고 문재인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신들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그럼 뭐 5년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적폐는 히멜라의 산맥을 이루고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산 하나면 여기는 히멜라의 산맥 정도 있을 것이다. 재미나 말을 많이 했네요. 환부를 매수로 도려내시듯이 해야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환부는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어쨌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네요. 통합 관련 이야기. 네. 국민의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었는데요.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 놓고 끝장토론 벌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여기서 통합 추진 공식 선언했지만 호남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목요일날 박지원 대표가 그때 참석했던 대표가 직접 나오실 테니까 얘기를 자세히 듣겠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 했대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해서 2등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사과를 들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다음 총선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지방선거 실패하고 자유한국당이 사과를 들면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쳐서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부상인 것 같다고 해. 실제 그런 부상인 것 같아요. 한 말을 보니까. 그 외에 미국 뉴스도 있고 유럽 뉴스도 있는데. 네. 하나만 돌려드릴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AT&T와 그리고 타임워너의 합병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CNN 방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감이 깔려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AT&T 우리 SK 같은. 거대 통신기업입니다. 통신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타임워너 여기 CNN HBO 워너브러스 영화사 이런 거 잔재요. 거대 미디어 그룹이죠. 타임지도 여기서 나오고. 그런데 이걸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반독적법 위반이라고 이런 경우가 사례가 없는데. 법무부가 갑자기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AT&T하고 타임워너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건 지금 CNN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CNN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CNN이 유독 강력하게 규탄 비판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유독 찍어서 가짜 뉴스하고 많이 했는데 법무부가 할 말이 없는 게 이 인수가 성사되려면 CNN만 팔면 된다고. 그러한 사실들이 있어서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그거지. 인수합병 하는데 AT&T한테 우리가 반독 독점법 제소 안 할 테니까 그중에서 CNN 하나만 팔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분야 업체끼리 할 때는 수직적합병이어서요. 거의 제동건 경우가 없는데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CNN만 팔라고 했다는 자체가 CNN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력이 담긴 것이라고. 이게 밝혀지면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끝장날 수도 있다.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상인의.